첫 소식입니다. 온화한 봄날씨가 계속되면서 대전지역 벚꽃 개화가 평년보다 5일 빨라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대전의 벚꽃 개화 기준이 되는 관측 표준목이 3월 30일을 개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벚꽃 개화는 평년보다 5일 빠르고 지난해보다 2일 느립니다. 기상청은 평년보다 0.8도 높은 기온이 계속되면서 벚꽃 개화 시기가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